VBN 워킹스트리트입니다. 난리고 많이 여기는 오토바이만 다닌다봐요. 거기가 버즈와 있죠. 밖에서 얄라이브를 하는다. 한 300미터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뭐여? 스트립쇼도 아니고 와마 와마 나이트클럽이여 뭐여? 이거 뭐이다냐? 사회주의 베트남에서 별천지구마잉. 여기도 저기도 밖에 나왔어요. 여기도 깜짝이야. 여기도 바람이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고맙습니다. 누가 띄고 싶어 차도 오고 안돼 안돼 난리구마 대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호치민의 VBN 워킹스트리트 난리구마 대트남의 VBN 워킹스트리트 난리구마 대트남의 VBN 워킹스트리트 난리구마 대트남은 대학주년의 교사 대트남은 대학주 Website 대학주년의 VBN 워킹스트리트 난리구마 대학주년의 경제 대학주년의 VBN 워킹스트리트 난리구마 대학주년의 Vonscious 오메오메, 난리가 아니였어. 구이빈 스트레스 거리 지나왔더니 완전히 기가 멍하구만. 젊은이 그리구만, 젊은이 그리여. 완전한 먹거리, 맥주 먹거리. 이 작은 골목으로 계속해서 이런 먹거리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갱갑이요. 한 300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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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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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